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면함 최익현 선생의 고택에서 고문원 2만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면함 선생에 대한 학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의 김영주 주무관을 전화한 길에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양군청 문화재 담당자 김영주입니다. 먼저 면함 최익현 선생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은 조선후기 대학자이자 의병장이시고 항일투쟁의 선봉장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외세에 저항하다 대마도에서 순전하신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러한 선생의 항일투쟁과 애국애족정신을 기르기 위해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모덕사가 1914년에 건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덕사에는 선생께서 말년에 귀가하셨던 고택과 선생의 영정을 모신 영당, 서책을 보관해 놓은 춘축학, 유물을 전시해 놓은 대의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익현 선생 고택에서 고문헌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료인지 궁금한데요. 청양군이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모덕사 소장유물 기록과 사업 도중 발견한 유물은 면함 선생이 1900년 경기도 포천에서 현재의 청양 목면으로 이주해 기거했던 고택 중 중화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 중화당에서 발견된 고문헌 유예는 면함 선생이 충청도 신창현감재직시 작성한 공문서, 중앙관료생활대의 기록, 선생의 교우관계와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관찰, 제주도와 흑산도 유배생활시 남긴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함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열두폭 수목화 병풍이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이 밖에 선생의 장남인 채용조를 비롯해 채원식, 채병화 등 후손들이 남긴 문서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충청권에서 이처럼 다량의 고문헌이 발견된 것은 2009년 논산의 명제, 윤증, 고택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 등을 바탕으로 기록화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청양군은 앞으로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해당 유물에 대한 분류, 사진촬영, 목록화 등 전수조사와 기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함 선생이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은 것에 비해 그간 학술연구와 정책사업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록화 사업은 2024년 중공을 목표로 모덕사에서 추진 중인 선비충이 문화관 중 면함기념관의 전시 콘텐츠로 활용할 것입니다. 선비충이 문화관은 유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주명하는 시설로 약 115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김영주 주무관이었습니다.